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의 첫 대치인군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토쟁이 거조되는 속에 사립원 체육관이 새로 건설돼서 준공됐습니다. 천 녀석의 관람석을 가진 체육관에는 여러 종목의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경기장과 선수대기실, 육체훈련실, 과학기술포급실 등이 그쯤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거점이 일도섬으로써 군중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방침을 앞장에서 받들어갈 요리를 안고 도안의 일꾼들은 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방역있게 전개해 나아갔으며 건설자들은 질보장을 첫자리에 넣고 걸조조립과 내외부 미장 등을 짧은 기간에 해제끼고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을 적극 창안 도입해서 많은 자재를 조력하면서도 공사기일을 단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준공식이 21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창호 동지와 관계부문, 체육부문 일꾼들, 체육인들과 체육관 종업원들 사리원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더인민연회 위원장 임훈 동지가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체육관을 돌아봤습니다. 준공비